롯데를 만나는 순간 더 아름답고 행복하며 모두가 즐거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한결같은 노력과 열정으로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갖고 온 이래 롯데 당신과 함께한 롯데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롯데백화점은 우수한 제품과 품격 높은 서비스로 세계인의 프리미엄 쇼핑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국내는 물론 해외로도 활발하게 진출하여 대표적인 대형 할인마트로 자리매김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며 하이마트는 전국적인 그물막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디지털 유통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국내 1위 슈퍼마켓 롯데슈퍼 스마트 쇼핑의 선도주자 롯데홈쇼핑과 롯데이커머스 그리고 아시아로 멤버십 서비스를 확대한 롯데 멤버스 등 롯데의 유통 부문은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옴니채널 구현으로 더 가까이에서 더 편리하게 고객과 만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메가히트 브랜드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롯데재관은 현지의 특성을 감안한 신제품을 개발하며 해외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롯데 7성 음료는 음료, 주류, 생수 등 다양한 제품 라인을 갖추고 성장을 거듭하며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식품 원재료에서 완제품까지 다양한 제품으로 고객과 만나는 롯데푸드와 해외에서도 사랑받고 있는 롯데리아 등 롯데의 식품 사업 부문이 전세계 고객의 식탁을 신선함과 즐거움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롯데 호텔은 세계 여러 도시의 호텔을 오픈하며 글로벌 호텔 리조트 체인으로 도약하고 있으며 롯데 면세점은 국내외에서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며 글로벌 탑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내에 이어 해외에도 즐거움을 전하게 될 롯데월드 어드벤처와 국내 관광 레저 문화를 리드하고 있는 롯데 리조트와 롯데 스카이힐 CC 롯데 JTV의 고객 맞춤형 여행 서비스와 해외로 영역을 넓힌 롯데 컬처 웍스 등 롯데의 관광 사업 부문은 전세계 고객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롯데 카드는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다양한 카드와 편리하고 합리적인 금융 서비스로 대한민국 대표 카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폭넓은 보험 상품으로 성장을 거듭한 롯데 손해보험과 국내 최고 수준의 자산 건전성을 지닌 롯데 캐피탈까지 롯데의 금융사업 부문은 고객 중심의 서비스로 생활에 든든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대규모 생산 설비를 갖추고 다양한 화학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롯데 케미칼은 확고한 글로벌 경쟁력을 기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화학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소재의 무한한 가능성을 혁신적인 제품으로 이어가는 롯데 첨단 소재와 원제품의 가능성을 높이는 제품 개발로 특화된 경쟁력을 확보한 롯데 정밀화학도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의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롯데 MCC 종합 아세틸스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롯데 BP 등 롯데의 화학 사업 부문은 환경과의 조화를 생각하며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플랜트, 토목을 비롯해 복합시설과 초고층 빌딩 개발로도 주목받고 있는 롯데건설 세계적인 종합자산 개발 회사로 발돋움하고 있는 롯데 자산 개발과 롯데 월드타워와 롯데 월드몰을 운영하는 롯데 물산은 세계 곳곳에 롯데의 이름을 새기고 있습니다. 또한 롯데 알미늄과 캐논 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한국 후지 필름 등은 고객의 삶을 다채롭게 수놓고 있으며 롯데의 자부심을 수출하는 롯데 상사 종합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롯데 정보통신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나아가는 롯데 글로벌 로지스와 한국 렌탈 문화를 선도해온 롯데 렌탈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을 통해 롯데는 최상의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롯데의 자부심을 이 심리지와 이 심리지와 전부의 택시의 끝이 높은 롯데의 이슬렛의 롯데의 롯데 우리 LPA는 그룹 온리천얼 관점에서 고객들에게 편리하고 즐거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미래에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롯데 케미컬 타이achen 롯데 그룹 모두 모든 회의 롯데는 고객과 함께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성장의 크기보다 내용을 소중히 하며 고객의 전생에 최고의 가치를 선사하는 글로벌 기업 라이프타임 밸류 크리에이터 새로워진 롯데의 약속입니다.